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 김종익입니다. 9월 평가원, 아주 중요한 시험이죠. 6평에 이어서 9평을 보시는 분들께서 생윤, 윤사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당연히 해답은 어디에서 찾아야 되냐면 저에게서 찾아야 되겠죠. 윤리 전문가. 윤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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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는 저에게 생윤, 윤사를 어떻게 9평을 대비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 퀘스트를 보는 이유는 효율적으로 빨리 내가 뭐 할 수 있지 않을까? 당연히 이 퀘스트를 딱 하나 본다 해서 막 어? 나는 이 퀘스트로 9평 만점이야. 이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학습해야 되는 방법을 그리고 길을 제시해 드릴 테니까 9평 보기 전이라도 잘못된 게 있으면 잘 수정을 하셔가지고 따라가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올해 6평 문제를 한번 다시 보셔야 돼요. 보시면서 제 커리를 잘 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올해 6평 문제의 생윤과 윤사를 문제를 읽어보다가 정약용 사람은 태아로 있을 때부터 이런 개념들, 이런 제시문들 이 뜻하는 바가 뭐였지? 정확히 이게 의도하는 바가 뭐였을까? 이게 난 이해가 됐나? 생윤도 제시문 읽어보면서 제시문 안에서 지금 시민불복종은 개인의 이익이나 집단의 이익을 근거, 근거, 근거와 시민불복종의 지향점은 무엇인지 시민불복종은 공공의 이익을 지향하는 활동이어야 한다 라는 건 맞을까요? 틀릴까요? 이런 거 강의 때 내가 많이 던져줬잖아. 공익을 지향하는 활동은 맞지. 그런데 근거가 이익은 아니라는 거지. 누가? 롤스가. 이런 것들이 나는 이해가 다 됐는지 6평 시험지를 꼼꼼하게 읽어보세요. 내가 항상 말하듯이 마침표를 사랑하는 정신으로 나는 6평, 세윤, 윤사가 다 이해가 되는지 한번 읽어보라고. 답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당해년도 평가 문제는 정말 그렇죠. 그리고 나서 9평을 보는데 9평을 보고 나서 실패할 수 있어. 단, 9평도 그 작업을 꼭 해야 돼. 문제 풀 때는 바쁘겠지만 문제 풀 때도 성신성의껏 한 글자 한 글자 잘 읽어보고 특히 윤사 하시는 분들 막 겁맛 들어와가지고 어, 이황. 어, 이이. 어, 스피노자. 하지마. 끝까지. 하나, 하나. 장렬의 독에서 내가 야, 스피노자하고 스토학파는 구분점이 있다. 구분점. 어, 자기 보존의 감정, 만족. 어, 스피노자 뉘앙스 잘 기억해야 돼. 그런 것들이 이미 과거 문제를 보다 보면 보인단 말이야. 나는 보이는데 이제 여러분이 안 보이니까 알려주는 거지. 그걸 한번 해보라고 너도. 6평. 쭉 봐보고. 생윤, 윤사. 두 번째. 올해 9평. 그 다음 그것도 다시. 끝나고 나서 후회만 하지 말고 읽어봐. 정말 다 이해가 됐는지. 그 다음 두 번째. 연계교제를 계속 물어봐. 수특 봐야 돼요? 수안 봐야 돼요? 지겨울 정도로 물어봐. 보긴 봐야 되는데 물어본 이유는 뭐야? 안 본 거지, 나는. 본 사람이 물어보겠어? 선생님 저 수특 수안 다 봤는데 봐야 돼요? 이거 막 이상하잖아. 어? 안 본 사람들이 물어보는데. 생윤하고 윤사는요. 내가 연계교제 전문가잖아. 연계교제 요소요소에 숨어있는 포인트들이 많아. 특히 날개랄지, 해설지랄지. 본문은 뭐 두 말 필요도 없고. 특히 해설지 뭐가 있단 말이야. 자료도 그렇고. 우리 생윤, 윤사는 원전을 근거로 해서 자료가 들어오잖아. 그리고 우리는 말로 하는 과목이잖아. 그 자료를 가져다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선지가 나올 수가 있거든. 싱어는 생윤, 윤사 공통. 전 세계 모든 시민의 이익을 동등하게 고려하고자 한다. 마주출려. 모든 시민의 이익을 동등하게 고려. 그게 이익평등 고려원칙이지. 복지를 동등하게 고려. 이익이 복지지. 인류 전체의 복지, 증진. 아, 맞지? 싱어. 이런 것들이 연계교제. 롤스도 생윤, 윤사 둘 다 나오지. 롤스가 이야기했던 원초적 입장에서 개인들은 정의감이 있다. 아, 있다니까. 정의감이 있으니까 약속하고 지켜야지. 이건 해설지 있고. 칸트가 말한 도덕적 행위의 유일한 근거는 선의지. 이런 거 날개 있잖아. 생윤, 윤사 공통으로 등장하는 칸트. 그런 연계교제를 봤어야 되는데 힘드니까 내가 강의 때 다 녹여졌잖아요. 잘 노는 기출미 수특 분석에서 진짜 여러분들, 항상 여러분 선배들이 진짜 무릎 닥치게 하는구나. 기출문제도 이렇게 봤어야 되는구나. 기출문제도 이렇게 봤어야 되는데 안 봤으니까 6평이라도 다시 한번 보라는 거고 읽어보라는 거고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연계교제를 못 봤는데 못 봤으면 그 강의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만약에 나는 이 퀘스트를 보는데 내 강의를 들었든 듣지 않았든 일단 메가패스를 토대로 9평 보기 전에 핵심 단원 있잖아. 거기만 두 번째 커리 다시 봐. 두 번째 커리. 두 번째 커리 보고 이해됐으면 세 번째 커리 잘자잘. 잘 노는 기출미 수특 분석하고 잘자잘 완벽 정리를. 일단 생윤 하시는 분들은 9평 보기 전에 어디 파트는 꼭 보셔야 되냐면 핵심 어디. 일단 3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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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계교제 챕터로 이야기해드리면 3단원에 해당하는 어디. 6챕터 직업과 윤리 빼고 7챕터 사회정의 파트. 8챕터 국가시민윤리. 여기는 두 번째, 세 번째 커리를 꼭 봐야 돼. 꼭. 알았어. 9평 때. 두 번째, 세 번째 커리. 잘 노는 기출미 수특 분석. 잘자잘 완벽 정리해서 강의했던 사회정의. 니부어, 아리소텔레스, 롤스, 노직, 왈처. 그 다음에 루소, 벤담, 칸트, 베카리아. 형벌까지. 8챕터 국가시민 여기. 시민 블록 쪽 나오는 거. 이 두 개. 이 두 개. 알았지? 꼭. 이 두 개. 꼭 보고. 두 번째 커리, 세 번째 커리. 그 다음에, 그 다음. 윤사를 하시는 분들은, 윤사를 하시는 분들은, 윤사를 하시는 분들도 잘 노는 기출미 수특 분석하고, 그 다음에, 잘자잘 완벽 정리에서 진행하는 내용 중에 어디를 잘 보셔야 되냐면, 윤사는 두 번째 커리의 동양에서 성리학, 양명학 비교하고 이왕이. 거기 다시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리고 포인트 또 어디에 둬야 되냐면, 아리소텔레스. 두 개. 그래서 지금 동양 성리학, 이왕이 아리소텔레스. 두 번째 커리. 그리고 세 번째 커리에서 불교 다시 보시고. 아셨죠? 그렇게 연계 규제를 못 봤으면 그렇게 커버를 하시라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냐면, 그리고 나서 생위든 윤사든 수능 완성은 있잖아, 교재. 거기 있는 모의고사 5회 꼭 풀어보세요. 욕심 있는 사람 4회 5회. 안 풀었을 걸, 거의. 몇 회? 일단 5회. 욕심 있으면 4회 5회. 알았지? 아셨죠? 생위든 윤사. 그리고 나서 세 번째. 구평을 가져다가 문제를 다시 볼 거야, 아마. 작년 문제. 그 다음에 올해 이제 구평 받으니까 작년 구평 문제를 보겠지. 되도록이면 작년, 재작년 걸 보는데 재작년 거 이제 교육 과정이 변하기 이전이라 약간 여러분 교육 과정과 안 맞는 문제도 있을 수 있어요. 단, 이 작업까지 됐으면 시간이 남는 분들은 세 번째. 3개 년치 9평. 9평만 인제. 6평 말고 9평만. 쭉 읽어보세요. 일단 첫 번째 뭐라고? 올해 6평. 두 번째. 두 번째 커리 내 거 잘 놓는 기초미수 특분석. 세 번째 잘 자자 완벽 정리. 이야기했던 포인트 보시고. 세 번째, 9평 인제. 20, 21, 9평. 20, 20, 9평. 20, 19, 9평. 9평만 한번 읽어봐. 답 맞추는 거 아니라 했어. 읽어봐. 이해가 되는 부분이 다 있는지. 이해가 안 되는 포인트가 있는지. 이해될 때까지 한번 잘 보라고. 보면서 아, 이런 개념들이 이렇게 나왔구나. 이거를 가져가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수능 완성 모의고사 풀어보고 어디 모의고사 풀어봐야 되겠어요. 내가 이제 9평 대비로는 무료로 약속했듯이 약속 지키니까 모의고사 제공할 텐데 그거 이외에 올해 내가 평가원 대비 모의고사라 해서 5회 나간 거 있잖아. 6, 9평 대비로. 그 5회까지 꼭 풀어보세요. 할 일이 많은데요. 당연히 많지. 그 할 일 많은 걸 열심히 더 해보려고 지금 내 커리 탄 사람들은 열심히 잘 따라왔잖아. 어렵긴 했지만 그래도 아, 이게 진짜 윤리를 보는 눈이었구나. 이래야 평가원은 맞출 수 있구나. 달달달 백날 그거 막 정답 OX하고 기초선지 외워봐야 뭐해. 새로운 선지 대비가 안 되는데. 그 대비를 하려면 여러분도 내 커리를 타왔든 안 타왔든 이 정도는 해야 됩니다. 이제 9평 때. 올해 6평 보고 그 다음에 올해 제 두 번째, 세 번째 커리 중요 파트 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9평 3개 년치 꼭 읽어보고 수능 완성 실전 모의고사 5회 풀어보고 내가 무료로 제공하는 모의고도 풀어보고 그리고 평가원 대비 모의고사 5회분 꼭 풀어보고 그래야 파이널 때 이제 새로 만든 12회 문제 또 풀면서 행복해질 거 아니야. 그렇게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9평이 잘 끝나야 수시 상담할 때 야 너 안 돼. 라고 했던 데에서 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라고 할 수 있잖아. 그 근거를 탐구로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세균 윤사 여러분 항상 1등으로 이끌어드리는 김종익이 목이 터져라 찍은 이 퀘스트를 토대로 학습 잘하셔서 9평 행복하게 끝나신 다음에 곧 이제 홍보 페이지 오픈하겠지만 라이브를 토대로 또 9평 끝나고 만날 테니까 그때 웃으면서 우리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힘든 시기인데 9평 잘 마무리하시고 수능 때 저는 또 여러분 찾아도 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